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무시무시한 사고 고속도 사망사고 70%가 주시테만 원인 드디어 아이나비 에어가 해냈다 앞만 보고 운전하는 안전운전 필수톱 아이나비 에어 다이어드 대탄생 시동만 걸면 유리창에 생명하기 속도 체크, 화속 체크, 알아서 적처 저회전입니다, 우회전입니다 바로 무릎, 길 안내도 적처 벌금세서 고민인 스크존 체크도 적처 뿐만 아니라, 말만 하면 코엑스 원하는 곳, 말하면 알았어 길 찾아주는 신기함 아이나비 에어, 아이허드 항공기 조종석 보면 유리의 계기판이 쫙 다 비쳐서 앞만 보고 운전하는 거 영화나 TV에서 많이 보셨죠? 바로 그 기술력을 내 차에 그대로 넣는 것이 바로 허드입니다 비싼 고급 차량에는 옵션으로 100만원도 넘는 기능인데 그 기능을 내 차에 그대로 길 안내랑 속도가 유리창에 그대로 나오니깐 앞만 보고 운전할 수 있어서 사고 위험도 확 줄어들겠죠? 요즘 운전자 필수품, 허드도 브랜드 시대 아이나비 에어니까 뚜렷한 4.5형 고의도 LED 디스플레이 낮에도 야간도 오늘도 반사 없이 선명하게 63빌딩 말로만 해도 실시간 알아서 길 안내 적처 유리창에 속도랑 다 나와서 고개 숙이 필요 없이 앞만 보고 운전하니까 정말 또 어머너무 편합니다 독잡한 설치 NO! 전원 꽂고 연결하고 올리면 완전 끝! 시동만 켜면 알아서 맵과 실시간 자동 연결 네비 연결 없이 단독으로도 사용 OK! 스쿨존에서 벌금만 7만원씩 두 번이나 냈는데 이젠 걱정 없겠어요 업그레이드 비용 매달 추가비 NO! 알아서 자동 업그레이드 아이나비 에어니까 늘 최신 버전 자동으로 평생 100% 무료 제공 독보적인 자율주행 기술에 꾸준히 투자해온 아이나비의 기술력을 믿으시고 허드도 이젠 꼭! 브랜드 확인하시고 아이나비 에어로 선택하세요 아이나비 한국 품질 만족지수 9년 전속 1등 퍼스트 그랜드 대상수산 균형 대파격 찬스 로드큐 아이어드 본체 전원 케이블 고정 클릭 반사 필름 겔패드까지 다! 25만 8천원에서 50% 파격 인하 기저가 12만 9천원 한달 4만 3천원 아이나비 에어니까 1년 무상 AS 확실하게 잠깐! 구매 고객 전원 스페셜 무선 청소 에어건이 무료! 자동차 실내 먼지를 확확확 불어내고 먼지를 확확확 빨아들이는 것은 물론 실내 책상의 먼지 청소나 머리카락 청소까지 불어내기와 흡입이 동시에 가능한 무선 청소 에어건까지 함께 드립니다 반드시 꼭 확인 후 구매하세요 스쿨존 일반? 10만원? 아... 이젠 앞만 보고 운전하자 아이나비 에어 아이허드 시동만 걸면 유리창에 선명하게 속도 체크 과속 체크 알아서 척척 좌로 우로 길 안내도 척척 벌금 쎄서 고민인 스쿨존 체크도 척척 앞만 보고 운전하니까 사고 위험 없고 벌금 걱정도 싹 잊었습니다 아이나비 에어니까 실상 항공지도 익스트림 에어 3D맵 전국 고속도로 실시간 cctv 영상 제공까지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워낙 유명하잖아요 한 번 사면 오래 써야 하니까 허드도 아이나비 에어로 선택했어요 고속도로 사망자 10명 중 7명 졸음운전 전방주신 테마 이젠 싹 벗어나세요 부담없이 전원 꽂고 명결해서 올리면 완전 끝 옆으로 아래로 고개 숙이지 않고 직진 좌회전 우회전 내 눈앞에 좌 수입차 북산차 차종 상관없이 오케이 배터리 소모도 거의 없어 방전 염려 노 잠깐 전문기사 출장 요청 시 할인 쿠폰까지 함께 보내드립니다 고급차에는 100만원 이상 가는 허드 기능 항공기 조종석에 적용되는 그 기술 그대로 내 차에 이 금액에 장착할 수 있다니 놓쳐선 안 되겠죠 무료 사은품으로 고가의 에어건까지 함께해 드리니깐 절대 놓치지 마세요 아이나비 한국 품질 만족지수 9년 연속 1등 퍼스트 브랜드 대상상 균형 개 파격 찬스 로드큐 아이어드 본체 전원 케이블 고정 클립 반사 필름 갤패드까지 다 25만 8천원에서 50% 파격 인하 기저가 12만 9천원 한달 4만 3천원 다이나비 에어니깐 1년 무상 AS 확실하게 잠깐 구매 고객 전원 스페셜 무선청소 에어건이 무료 자동차 실내 먼지는 팍팍팍 불어내고 먼지를 팍팍팍 빨아들이는 것은 물론 실내 책상에 먼지 청소나 머리카락 청소까지 불어내기와 흡입이 동시에 가능한 무선청소 에어건까지 함께해 드립니다 반드시 꼭 팍팍팍 구매하세 2 2 2 2 2 3 2 2